벌써 2부 감사장 수여식이 거행이 되겠습니다. 감사장 수여는 우리 김상길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장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호명할 테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진 전도사, 박수자 사모, 김숙경 권사, 최병환 집사, 한상석 집사님. 감사장 문순진 대표 귀하는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와 CTSTV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기독예술대상과 국민일보와 공동주최하는 신촌문예신앙시 시상식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 봉사해 주시어 행사가 빛나게 되어 회원들의 고마운 마음을 이 감사장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3년 12월 12일 CTS기독교TV회장 강경철,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이사장 이선구, 총연합회장 김소여, 박수자 사모님, 박수자 사모님, 감사장 박수자 사모님, 기하 동문, 박수자 사모님은 시인이십니다. 이어서 이숙경 권사님, 이숙경 권사님, 최 병환 집사님, 최 병환 집사님, 최 병환 집사님, 감사장 최 병환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석 집사님, 한성석 집사님, 감사장 한성석 집사님, 다이아 동문입니다. 사진을 찍겠습니다. 단차 사진 찍겠습니다. 나오러 오세요. 김치 하면서 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김치 하면서 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